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착촌 건설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면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을 유대인의 민족국가로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주례 내각회의에서 이스라엘은 사법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유대민족의 국가로도 인식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 유대민족국가기본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위를 유대민족국가로 정의하는 법은 그간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이스라엘의 국수적 정치인들이 종종 주장해 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주장을 놓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인종차별적인 데다 팔레스타인과의 긴장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력지 하레츠는 이 법안에 대해 지혜와 세심함이 결여된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하레츠는 이 법은 다른 법에 우선하도록 제정될 것이므로 모든 법이 유대민족이 우선하는 관점으로 해석될 것이라며 정부는 인권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이 부끄러운 차별법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 정착촌 건설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면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동예루살렘 유대인 거주지역에 신규 주택 200채 건설을 예비 승인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군조직 알카삼 여단의 아부오베이다 대변인은 동예루살렘의 정착촌을 건설하려는 세력은 더 큰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여름 프로텍티브 엣지 작전에 이은 전쟁 범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 인권위 패널이 입국하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소속 3명이 가자로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에 입국하려다가 거부당하고 현재 암만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팀의 입국을 막은 것은 이스라엘이 해당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임마누엘 나후션 대변인은 유엔 인권위원회는 조사가 아니라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난 하마스와의 전쟁에 대해 유엔의 인권위원회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인들은 이를 제2의 골드스톤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는 2009년에 있었던 캐스트리드 작전 이후 조직되어 비평가들에 의해 편향적이고 반이스라엘적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악명높은 골드스톤 보고서에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유엔 인권위원회의 수장인 윌리엄 샤바스의 반이스라엘적 이력을 지적하며 샤바스 위원회가 불법 재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납치한 서방인질의 참수동영상을 공개해온 순위파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가 이제는 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을 살해하겠다면서 위협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IS가 미국 본톤의 테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공개된 동영상에 등장한 IS대원은 복면을 쓴 채 로마에게 버락 오바마에게 전한다면서 오늘은 바샤를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병사들을 죽이겠지만 내일은 너희 병사들을 도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의 남성은 알라의 허가가 내려졌으므로 우리는 마지막 성전을 치러내겠다면서 IS는 곧 너희 미국의 길거리에서 너희 민족을 사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인 제임스 폴리와 스티븐 소트로프, 영국인 앨런 헤닝의 참수 모습을 공개할 당시 IS는 다음 참수 대상자를 예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한 동영상에선 참수 대상인지를 지목하는 대신 미국 내에서 미국인을 살해하겠다는 예고를 통해 미국 내 테러 가능성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영상에선 이전 영상처럼 미국과 서방의 경고 메시지를 말하고 참수 대상자의 목을 베는 모습을 공개하는 대신 이미 숨진 피해자의 신체 일부만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아랍권 최대의 위성방송인 알자지라 등은 캐식이 이슬람교로 개종한 무슬림이며 시리아에서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을 돕기 위해 구호활동을 벌이다 지난해 IS에 납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캐식은 2007년 이라크에 파병됐으며 제대 이후 시리아에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중년 이라크에 파병 Vermont 동농을 stan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